아 이거 맛있다. 아 맥주 맛있지. 그리고 약간 좀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먹어줘야 되거든요 맥주랑. 아 멋있고 맛있다 멋있고 맛있다. 남자 둘이 먹으면 또 너무 행복하죠 또.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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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가보고 싶다 미치겠다. 그치 진짜 맛있었지 않아? 저 때 진짜 좋았어. 한 번 봐라. 야 일단 이거는 이거는 친게장 비빔밥이야. 그러니까 부산 왔는데 고기를 왜 계속 먹고 있지 내가 할 때 저기 딱 나오면 또. 그렇죠. 바다 형 촤악 하면서 그냥. 더 궁금해요. 너무 쎄 이거 지금. 와 냄새부터 와. 봐봐 봐봐. 대게 먹으러 가잖아. 끝은 이거야. 끝은 이건데 이거 봐봐 여기서 먹을 수 있지. 플러스 우대갈비? 아 와. 왜 나오나 여기? 야 니가 개냐. 야 저 친게장 비빔밥 위에다가. 와 야 난 너네가 허세 부리는 줄 알았어. 아니 그러니까. 게임 끝났어? 어떻게 해? 개가 소를 타고 있어. 개가 소를 타고 있어. 소가 개를 타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네. 와. 진짜 행복해 보이네. 광고 같아 광고. 와. 와. 야 너네 진짜 맛있게 먹었다. 진짜 맛있게. 이거 진짜. 여기 진짜 잘 찾았다. 인정 인정. 제가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. 야 수과장. 쌩은 먹었으니까 당연히 먹을까? 적당해요 적당히. 원래 원래 진짜 저것만 먹으려고 했는데. 배가 안 부르니까. 아 양념도 맛있어. 와. 와 진짜 결 좀 봐. 양념이 또 겉에만 있고 안에는 또 생이네. 와 근데 이게 양념이 들어가니까 엄청 부드러워요. 엄청 맛있게 먹어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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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눈물 날 것 같은데. 이야. 그럼 양념갈비 어쨌든 양념 맛은 없는 거잖아. 근데 그렇게 하면 소의 맛을 못 느껴. 아 맞죠 맞죠. 그래서 나는 생고기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달라. 양념 맛 플러스 고기 맛. 아니 지금 이 시간에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저거를 먹겠다 그래도 먹을 수가 없어. 먹을 수가 없어요. 다 되니까 오늘. 그렇죠 그렇죠. 대체할 게 없어. 본연의 맛을 잃지 않아. 그래 그러니까 이게 다 살아있는 거야. 내가 알고 있던 양념 고기를 생각을 바꿔놨어 지금. 바뀌었어 생각이. 그래서 안돼요.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에요. 네.